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김치 콩나물국 끓여 보겠습니다. 우선 콩나물을 제가 씻어 왔거든요. 마트에 파는 콩나물 한 반 봉지만 하셔도 됩니다. 한 봉지 다 쓰셔도 되구요. 콩나물을 원하는 만큼 넉넉히 넣고 이거 먼저 익혀야 되거든요. 멸치 육수입니다. 육수를 콩나물이 잠길 만큼 이렇게 해서 콩나물 먼저 익혀 주겠습니다. 뚜껑 덮어서 한 2분만 끓이면 비린맛이 없어지거든요. 김치를 저는 이렇게 김치를 가위로 매충 잘랐습니다. 한 대접 정도 됩니다. 김치 국물도 같이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. 대파를 조금 반 뿌리만 섞어서 대파 작은 거 반 뿌립니다. 지금부터는 뚜껑 열어놓고 끓이셔도 상관없습니다. 혹시 더 빨갛게 하시고 싶으면 여기다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. 멸치 육수 진하게 끓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건 이제 육수 맛이거든요. 뚜껑을 살짝만 넣고 넣을게요. 금방 이제 끓으면 뚜껑이 열겠습니다. 한 5분만 이렇게 끓이면 이제 먹거든요. 우리 애는 여기다가 어묵 썰어서 끓여주면 참 좋아합니다. 여기다가 간장과 소금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간장, 국간장입니다. 모자라는 간은 소금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. 그러면 다 됐습니다. 이러면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입니다. 이거 보면 저는 딱 생각나는 거 있는데 여기다 밥이랑 수제비 넣으면 경상도 갱식이, 경상도 김치국밥, 밥국죽 됩니다. 이렇게 한 그릇 떠서 밥 말아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. 혹시 뭐 어제 한 잔 하셨으면 이거 해장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다 진짜 있죠? 어묵을 넣어서 좀 끓여서 주면 잘 먹겠습니다. 콩나물 김치국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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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